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도그 침입탐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큐리티 오니언의 활용법 중 키바나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스구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스노트 룰 아니면 수리카타 룰을 이용해서 그 탐지한 결과들을 사용자 GY 이렇게 프로그램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하고 조금 더 더 큰 개념을 볼 수 있는 ELK 우리가 통합노거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많이 뜨고 있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키바나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LK 중에서 ELK는 엘레스트리 서치하고 그 다음에 로그 스택 그 다음에 키바나에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통합노거 시스템 우리가 통합노거 시스템이란 것은 IDS 룰에 탐지된 그런 결과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로그, 이벤트 로그 혹은 웹 로그 등을 이제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소스 도구들이고요. 그 중에서 키바나는 시각화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상세하게 EL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은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현재 그 인프론에 올라오져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ELK로 활용한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키띠 오니온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로고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한 그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약 한 11시간 정도로 굉장히 큰 강의고요. 그래서 제 여기에 있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더 활용하고 싶다면은 이 과정을 들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바나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게 첫 번째 화면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키바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모아진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시키띠 오니온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서버 대상으로 공격을 했던 로고들이 이미 약 한 3만 개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로고들을 비주얼레이션 시각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이라는 이 도구에서 하나씩 다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스노트 우리가 IDS에서 탐지됐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시스로그들이 지금 현재 모아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웹로그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파일비트라는 거나 아니면 로고스택 등을 이용을 해서 다른 시스템에 모아져 있는 것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웹로금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샘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온에서 키바나를 이쪽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하나 뜨거든요. 메인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 보면은 APM, 그 다음에 로깅, 그 다음 매트리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너라이스티스, 어너라이스티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샘플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다 이제 최근에 ELK의 그런 여러가지 기능들이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7점대로 올라오고 뭐뭐 하면서 요런 것들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ELK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좀 보안 쪽에 좀 많이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쪽이나 치배대응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ELK를 꼭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다 통합노구인 것이죠. 그래서 침입탐지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시스템의 로고들을 삭제하고 나간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서 분석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에이전트들, 즉 시스템마다 다 들어가서 로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노구 쪽으로 화화시켜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에는 ELK가 좋고요. 상용 버전으로 많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은 이제 스플렁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권이나 이렇게 대기업 쪽에서 보면은 스플렁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점점 ELK 쪽으로도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로그인 쪽을 선택을 할 거고 어떤 걸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로그인 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치 로고, 그 다음에 LSD 서치 로그, IS 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파치 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IS 로고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 파일비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파일비트의 설정 파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파치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오니언을 운영을 한다면요. 이렇게 파일비트를 각각 시스템의 에이전트들, PC들이나 아니면은 주요 웹서비스, 웹서버죠. 웹서버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그것들 로고들을, 원하는 로고들을 이쪽에다가 보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시큐리티 오니언 쪽에서 이 키바나를 통해서 통합 로그를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 번씩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추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샘플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샘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샘플 웹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애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샘플 데이터가 엘렉티 서치 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기고요. 그것을 이제 키바나 쪽에 있는 이 디스커버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레이션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리무브하고 이제 뷰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리무브라면 다시 또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로컬로스트 9200으로 해서 인덱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바로 인덱스이죠. 인덱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키바나 샘플 데이터 로그라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죠. 금방 저희가 만든 그 애드 시킨 겁니다. 추가 시킨 그 정보이고요. 그래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만 4천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그 화면에서 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벌써 키 그 이쪽 대시보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각화죠. 시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잘 정렬을 했던 이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로고들 이런 그런 시각화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안관제나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런 모니터링 기능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를 이상징후를 찾는 거죠. 대량의 그런 로고 중에서 이것이 공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기 위한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징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의 대표적인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왠지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차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 많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한눈에 이제 시각화를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의 그런 확장자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가 크기들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한 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디두스 공격이든 아니면은 공격자가 침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확장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각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디스커버 쪽에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색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키바나 샘플 데이터 로그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요게 금방 추가된 데이터 약 1600 히트 정도 한 것들에 대해서 요쪽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컬럼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 샘플 정보들을 요쪽에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쪽으로 들어가셔서 금방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이용을 할게요. 추가했던 것을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데이터 테이블즈라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즈 시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키바나 샘플 데이터 로그 있죠. 그것을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1600개 정도의 카운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요청한 URL 주소의 순서들을 카운터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플릿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아래쪽에 이제 쭉 내리시면은 네 쭉 내리시면은 텀스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텀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텀스가 어떤 기준을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텀스 쪽으로 불러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P 대역들을 불러올 때는 IP4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텀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필드를 저희가 어떤 그 URL 주소 아니면은 리퀘스트 안 뒤에 주소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URL 있고 이제 리퀘스트가 있는데 음 리퀘스트 주소로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키워드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요것을 약 한 10개 정도 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개 정도 사이즈를 10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플레이 시키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 시키시면은 add가 되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카운터 기준으로 이러한 사이트의 그런 리퀘스트 정보들, URL 주소들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세이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쪽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것을 더 관심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현재는 제가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 정도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ELK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파일비드 같은 거 어떻게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끌어오는지 긁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확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고요. 어떤 공공지 데이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로링을 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들을 끌어서 시각화를 할 때도 ELK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어니언 쪽에서 어니언 쪽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현재 시점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큐리티 어니언 또 헌터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을 좀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에 이제 중심이 좀 중점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모니터링을 할 때도 이제 상용 버전의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용 버전들을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준점이 인증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상용 버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작은 기업 쪽에서 활용할 때는 이 ELK만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협탐지 솔루션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